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뚱피디입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드레드 요즘에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? 제가 예전에 드레드 어떻게 공약한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소송할 때는 리딩의 정석, 리딩의 정석은 무엇이라는 것 같습니까? 우리 여러분들. 그쵸? 브리핑이에요. 브리핑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도가 되게 빨라져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브리핑을 항상 드레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우리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진행 예시를 해주고 궁금한 사항들 체크해서 확인 후에 드레드 입장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요. 우리 여러분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해야지 좀 더 빠르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끔 딱 드레드 하다가 자팟을 만들 때가 있어요. 그런 거는 우리 여러분의 드레드 입장 후에 캐릭터 검색이라고 있어요. 캐릭터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쓱 보시면 얘네들이 곰팟인지 아니면 파티를 짜서 온 건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리딩이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. 항상 해까지는 무조건 푸시고 나서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리딩에게 맡긴다는 거.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영상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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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